그땐 진심이었어 내가 뱉은 라인 fuck mess me the gun 내 영혼 다 뱉기라고 꼭 숨어라줘 밑에 진심 dry 언제 규명해져서 빚은 돈 다 갚을까 몇 년 몇 개 앨범들은 죽을 수 낮엔 일하고 밤엔 다시 춤을 춰 지치기 직전 난 미치기 직전 저의 벽 끝에서 내가 떨어지기 직전 show me the money 내 화면에다 typing 형들은 천천히 잘 알고 있댔지만 급히 난 마음이 높게 대신 살아본 적 없는 내 삶이 많아 깜깜해 난지 몰라 nobody 살아야지 일단 얼마에 남은 시간 내년이 되면 관독해야 할 것 같았던 음악 형들을 설득해 가진 건 불알티게 휴먼트리엔 사격서 난 이력서를 다시 써 형대가 얘기 나누지 의견이 가였지 생각해본다 말하고 난 집으로 향했지 남양주 가는 길 빨간 버스 뒷자리 그날 따라 유독 내 가로 절향해 보였지 새 식구 좁은 집 월세는 비쌌지 천원 한장까지 아끼는 모습이 싫었지 아빠의 축취진 어깨가 싫었지 어깨가 아픈 엄마가 일하는 게 싫었지 남의 가게에서 늦게까지 이래 우리 아빤 피곤해 쩔어오는 모습 마음이 아파 엄마는 아픈 몸을 끌고 위를 나가 이런 상황에 내가의 문제를 왜 고민할까 이용해야 했어 가던 시스템은 내가 생각하던 무엇과는 달랐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길 원했어 내 음악을 내가 애초에 시작할 때도 달라졌대 내 태도 누군간 돌아서 누군가는 원해 그건 참 고마워 책임감이 더 커 내 자존심보다도 난 나가야 했어 내 기준가 달라도 다음 참가자 환영해 드릴게요 어차피 평가를 봐도 우린 인터넷에서 그 방송은 안 끝나 래퍼들 새 곳에서 기회는 마저 나한테도 그래고 모두 해피엔딩은 아냐 결말은 랜덤 양날의 건 이지 쇼맨 래퍼들에게 이지 몇 켤레는 성공 아닌 성공의 냄새 음흠 다시 돌아간다면 what you want 난 다시 줄 설거고 더 많은 기회들을 길이 일으키면 난 들어오면서부터 생 질투들과 낮아진 자존감 넌 어땠니 이걸 이겨내는 시간과 정신이 필요해 약봉지 없이도 할 수 있지 내가 나 위로해 어떤 팬들은 말했지 내 인스타를 보면 연예인 병에 걸려버린 썩은 래퍼 같아 난 말했지 강요 안에 내 모습이 싫으면 돌아서도 돼 근데 그런 말 들은 내 인생 오늘 구석에도 도움 안 돼 어쩌겠어 니가 보는 내가 난데 완벽하지 않아 난 엉망이었지 않아 난 삶에서 계속 온통 꿈이 날 만든 거야 마 안녕하십시오